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현장을 변화시킵시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맞죠? 지난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2사에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허물은 뭐고 죄가 무엇입니까? 허물은 죄의 원인된 것이에요 허물이 쌓이다 보면 죄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예수님은 나의 허물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보금으로 자유한 인생이에요 보금으로 자유한 인생 보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보금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셔야 되겠죠 기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또 철회를 하면서 고행 비슷하게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정말 보금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것이 참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보금이기 때문에 이 보금을 전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밥을 굶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요 그 고난 때문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십자가의 보금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이 한 주간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지난 주일, 주일날에 낙위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죠 호산나 구원하리로다 다이수의 자손 예수의 하면서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료주일 또 개선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날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을 권위의 날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에는 유대 종교인들과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이 날 또 가련유다가 배신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죠 그래서 수요일은 음모의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마지막으로 6월절 성만찬을 이렇게 행하신 준비의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공의 앞에 서게 되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순환의 날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죠 이 날은 예비의 날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이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정말 참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일 설교 때마다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3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원의 말씀운동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지교회 입장에서 또 말씀운동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원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때 만난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원이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그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이 안전병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안전병이가 무엇 때문에 심각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원은 곧 사역자와 조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요 여기서 말씀운동을 폈죠 그 결과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원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 안전병이의 영적인 상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너희 아비 마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이 상태를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길이 없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의 실수를 믿어야만이 영적인 호적을 바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중반전에 보니까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이 안전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라도 모아가지고 좀 더 큰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더 좋은 약을 써서라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온 재앙과 저주를 한몸에 겪고 있으면서도요 이 안전병인은 이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죄상 되신 예수님 죄 문제 해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죄안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국서만이 참된 해결자인 것을 이 안전병인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전에 보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 안에 날마다 말씀 운동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성전 문 밖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안전병인의 영적인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술서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요 날마다 이 안전병인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은 예술서를 만나야만이 이 영적인 방황의 문제가 끝나고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안전병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그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은 먼저 보금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이 보금의 비밀을 현장에서 추구하는 이들에게 입을 열고 전달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요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현장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온라의 원단 메시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천 말씀 운동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모든 사업장과 또 직장에서요 말씀 운동을 펼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현장의 문제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요 곧 현장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현장에는 영적인 안진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사탄의 계력은 평생 하나님 밖에서 실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현장에 주가는 생명들이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통해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병이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인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안진병이는요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이 사탄은 안진병이에게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구체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나중심의 문제잖아요 안진병이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은 예수님께 맡겨야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려고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심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글소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진병이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서요 동조를 구걸해왔죠 하지만 이 물질이 자신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병이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는 성공할 줄 알았지만요 40여세나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건강해지고 언젠가는 성공할 줄 알았지만요 40여 년이 지났지만은 건강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40여세나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추측하기는 아마 이 안진병이가 태어날 수부터 이 질병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호적의 이름도 올리지 못한 그런 기구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얘기는요 건강과 성공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얘기는요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영적인 방황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탄은 이 안진병이에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철저하게 구체화시켜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죠 사탄은 안진병이에게 문화 문제에 빠지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안진병이에게 근본 문제를 아름답게 문화화해 놨어요 그래서 이 안진병이는 모석과 점술과 우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진병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맨날 성전 문까지는 왔지만은 성전 안에서 역사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인생에 참된 답이 없으니까요 매일같이 앞날을 점쳐봤지만은 속고만 살았고요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고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고 또 인생의 모습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으로 아무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더 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안진병이에게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갈수록 시달리게 생활화해 놨어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날마다 시달리는, 시간마다 시달리는 그런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진병이는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귀가 아비고 마귀가 주인이고요 또 왕노릇하다 보니까 이 주인들은 아비 노릇하는 사단의 계략에 잡혀 살 수밖에 없었죠 안진병이는 우상과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 안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안진병이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돈, 돈, 돈 하면서요 오직 돈이면 된다는 일념에 동전 한 푼이라도 더 구글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구글했지만 돈으로 자신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안진병이에게 육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먹고 사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짐으로 와닿던 것이고요 이 안진병이는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안진병이에게도요 죽음의 문제가 앞에 놓여 있었죠 안진병이는 당연히 지역 배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병이는 후대위까지 반복되는 이 문제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것이 바로 안진병이가 가지고 있었던 운명이고 사주팔자였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주위에도요 이런 영적인 안진병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자가 글쎄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의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천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영적인 안진병이 같은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 안진병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인생 12가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한 가지예요 백문 1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백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은요 수많은 영적인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 모든 가정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안진뱅이의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진뱅이의 관심은요 그날 또 예의 없이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전 한 분이라도 더 얻는 것이 이 안진뱅이의 관심이었죠 본문 2절, 3절이야 5절까지 보니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 거를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곤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그날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요 요한을 바라보면서 동전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만난 이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술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이 뭡니까? 안진뱅이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던 동전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줬어요 말씀 운동이 뭡니까? 현장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참된 말씀 운동입니다 이 말씀 운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장에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 운동 길이 하지 않았죠 어떤 지역에서는 지교회에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말씀 전달하는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해서 오랜 전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된 적이 있어요 말씀 운동 길게 한다고 해서 오래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술생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만요 일어나 걷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술생만 말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나사렛 예술생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술생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 운동의 핵심은 예술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권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말하게 되어질 때 현장에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에 허물, 죄가 사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신분을 얻을 줄 믿습니다 4등전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여운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군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 운동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벵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여운은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일어났다고 웃줄대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분명히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생명은 살아나고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등전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나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안전병이가 말씀운동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졌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운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당연히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병이 입장에서 볼 때요 기적같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반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병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말씀 운동의 결과로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운동을 하면서요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술설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참된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시각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말씀 운동을 하는 모든 분들은요 세 가지의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안전병이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늘 전도 대상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해오던 이 안전병이를 제 9시 기도 시간에 만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늘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월 12일부터 6월 2일 주일까지 전반기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전도운동을 앞에 놓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 전부 이 전도운동 기간이 지나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명단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하기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5월 12일부터 6월 2일 주일까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운동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또 4장 12절 말씀 베드로의 여우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진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이것을 현장에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것을 전해 주지 않았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말해 주었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시각이 말씀운동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운동을 펼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운동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운동의 장을 열어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시각 중에 한 가지는 전도하는 시각이죠 전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명전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의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곤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하는 사람 말씀운동하는 전도자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일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운동을 위한 그런 중심을 가지게 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어떤 눈을 주시는가 하니까 자신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보금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바로 전도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인 욕구를 해결할 그런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눈으로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살고 있지만요 세상이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 나라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참된 전도자로 거듭나는 그런 송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먼저 우리 전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통해서 누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는 우리 전도자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누린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천국 열쇠를 누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글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바로 기도응답의 열쇠죠 원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또 생명을 살려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축복을 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된 베드로와 요한은요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용 성령님이 내게 오셨어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운동에 주역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138의 비밀을 누렸어요 4경전 1장 1절 3절 8절의 비밀을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운동을 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138의 응답과 또 비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힘을 누렸어요 4경전 2장 1절에 47절까지 나오는 그 능력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지금도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는 참된 전도자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힘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씀 운동으로 영적인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